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제가 어제 고프로 카메라를 샀어요 제가 이 고프로를 산 이유는 모자에 달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촬영하고 싶어 갖고 이렇게 고프로를 샀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붙이는 브라켓 아답터 이런걸 아마존에서 이렇게 보니까 29.9불 가더라구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너무너무 가갖고 제가 직접 만들어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홈디포 가갖고 요 이거 두개를 샀는데 여기 하나에 67센트 67센트 해갖고 세금까지 해서 1불이 채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요건 예비로 하나 더 산거구요 요게 이렇게 휘어져요 그래서 모자에 맞게 모자에 맞게 이렇게 구부려서 요 안쪽에다 놓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고프로에 딸려 들어오는 거에요 여기 뭐 헬멧에다가 이렇게 붙여 갖고 고프로 카메라를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요거를 요 안에다 놓고 요 바깥에다가 요걸 요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 갖고 이렇게 놓고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신다 이제 작업에 단 더 고양이 두시 이렇게 itu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이렇게 다듬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요 밑에는 좀 라운드하게 각이 져갖고 모자에 맞춰서 갈아내려고 합니다. 네. 아 뜨거 오우 바베큐 될 뻔 했네 자 이제 바로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잘 잘렸는데 저거 껴봐 슬라이딩 아 싹 부드럽게 들어가야 될텐데 오우 굿굿굿 원더풀 뭐야 한잘 치워 완성됐습니다 끝장 끝장 다 했다 오 마이 갓 자막 제공 포기